선샤인 릴리. 시키자 못차겠어. 와, 많다. 차 많다. 차 많네. 이거 다 시키자 못찬데요? 슬로프가 안 보이니까. 슬로프가 어디인 거야? 왜, 왜, 왜. 왜, 왜. 이것도 조그매. 아니, 이게. 맞게 온 거야,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러지 않았어. 너무 아담하잖아, 이거. 너무 소박하잖아, 이거. 스키장이 이만한 게 이게. 아니야, 잠깐만. 스키장에 비가. 비 오는데 스키차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준비했어, 이거를. 형 한 장, 나 한 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갖고 올라가면은. 아, 근데 비가 오냐? 아, 근데 비가 오냐?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요. 비가 왔어요, 저기가.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괜찮은 거야? 아니, 지금 뭐. 아니, 지금 뭐. 어우. 아, 깜짝이야. 그, 제가 하루 가는 말은 뭐냐면요. 무서워서. 네, 네, 네.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물을. 올라, 올라. 올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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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이디 형이. 고소공포증이 진짜. 땅을. 땅에 바로 못 뛰고 있어, 지금. 이 형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좀 올라가는 무서워하더라고.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은. 그거 알아요? 올라가면서 앞에 안 보여요, 이제. 지금 구름 속에. 오오, 뿌였네. 그럼요, 형.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분 열리시면 형 내려주시고, 저는 내려가 있을게요. 오토부대로. 아, 이리 와. 빨리. 아 , 조용히 fixture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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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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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